우리를 가로막는 통념이 하나 있다. 우리 힘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다른 누군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도 목표를 이루지도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통념은 말한다. 혹은 재무 분야와 관련된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누군가가 그어놓은 제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인식과 믿음에 그어놓은 한계이다. 더 높은 차원에 이르려면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에 솔직해야 한다. 무슨 의미인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끔은 지금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두려움을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원하는 상태에 왜 이르지 못하는지 이유를 둘러대는 스토리를 자신이 왜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는지, 충분히 날씬하지 않은지, 충분히 부자가 아닌지,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둘러대는 스토리를 만든다. 이런 스토리는 혼자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재능과 실력이라는 성공의 두 열쇠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어떤 것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정한 정식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실력도 따라온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우리가 만든 스토리, 한계, 그리고 두려움이다.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다. 나는 사람들이 장애를 돌파하도록 돕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러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내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장기적인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가르는 요소는 단 세 가지에 불과하다. 현재에 머무를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일삼을지, 아니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지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한다. 토니 로빈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니 로빈스가 지은 머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제1부 머니게임에 참가한 것을 환영합니다를 리뷰했었는데요. 여기서 살펴본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은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 저축한 돈을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불려야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 즉 머니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2부 규칙을 파악한 후 게임에 뛰어들어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금융에 관한 통념 7가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통념 1부터 통념 6까지는 제가 정말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여기 통념 7에서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10억 이상 모아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리고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면 너무나 안되잖아요. 그래서 실천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왜 그런 좋은 전략을 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알지만 왜 실천을 못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실천을 바로 이 순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 그런데도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일 뒤쪽에 설명을 할 것인데 앞부분은 안들으시더라도 이 뒷부분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한 영상은 꼭 안봐도 이번 영상을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 태그를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고 오실 분들은 보고 오고 직접 다음 내용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2부 규칙을 파악한 후 게임에 뛰어들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규칙을 파악한 후 게임에 뛰어들어라 챕터 1 7가지 잘못된 금융통념을 부수고 털어내라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금융시스템 곳곳에는 당신의 미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구멍이 도처에 뚫려 있다. 이번 2부에서는 금융계가 오랫동안 마케팅해왔던 7가지 통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통념들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재무적 미래는 차근차근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챕터 2 통념 1은 맡기세요.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는 이기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그의 조력자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사업 부분을 교차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비용 S&P500 인덱스 펀드는 이 목표를 실현해 줄 것입니다. 워렌 버핏 2013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수수료를 차감하고 세금을 차감한 후의 장기 실적을 관찰하면 최종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데이비드 스웬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뮤추얼 펀드의 96%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를 따라잡거나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증권 회사들이 자기들의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이룰 수 있다고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따라잡거나 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달리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일부 금메달 리스트만 가능하죠. 그도 그런 금메달 리스트 중 하나이지만 아주 솔직하게 경고한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타고난 능력을 뽐내는 워렌 버핏조차도 일반 투자자는 결코 종목 선정이나 시장 타이밍을 노리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 유명한 2014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남기는 신탁 재산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치 상승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오직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하도록 못 박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 요새는 ETF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ETF에 투자하면 아주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마케팅에 속아서 펀드를 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통념2는 수수료여 얼마 안 돼요. 미추얼 펀드가 돈을 야금약을 갈취하는 수준은 오늘날 세계 최대이다. 펀드매니저, 브로커, 기타 내부자들은 미국의 일반 가정, 대학, 은퇴 저축에 이르기까지 7조 달러에 이르는 펀드에서 자기들 몫으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꾸준히 빨아들이고 있다. 피터 피츠 제널드 상원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추얼 펀드를 한 계좌를 소유한 데 들은 평균 비용은 약 3.17%입니다. 여기서 예를 잘 들고 계시는데 소꿉친구인 제이슨, 메슈, 테일러 세 사람은 35살이 되어 투자자금 1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셋 다 운이 좋아서 똑같이 매년 7%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매년 1%, 한 명은 2%, 한 명은 3%의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세 사람의 최종 계좌 잔액에 끼친 영향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제이슨은 똑같은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32만 4,340달러를 벌었습니다. 메슈는 43만 2,194달러를 벌었고요. 테일러는 57만 4,349달러를 벌었습니다. 즉 동일한 투자원금과 동일한 수익률이지만 테일러가 번 돈은 친구인 제이슨의 거의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리로 투자를 한다면 2,3%의 수수료 차이가 엄청난 최종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미래를 위한 종잣돈의 50에서 70%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적극운영 미추얼펀드의 거의 대부분은 96%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며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과해 우리가 미래에 모을 은퇴자금의 최대 3분의 2까지 수수료로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한 펀드는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통영 3은 수익이요 보여드리는 수치 그대로입니다. 놀랄만한 정보가 있다. 미추얼펀드가 발표하는 수익률은 실제로 투자자가 버는 수익률이 아니다. 잭보글, 벵가드, 창립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펀드에서 발표하는 수익률은 최초의 기준가란 형제의 기준가 그 가격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펀드에서 발표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의 유출입이 없다고 가정한 수익률로 처음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게 지금까지 투자됐을 경우에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펀드에 가입을 하면 적립식으로 돈을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불어나는 수익률은 펀드에서 발표하는 수익률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념사는 저는 당신을 도와주러 온 주식중개인입니다. 이렇게 주식중개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중개인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객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심적인 주식중개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중개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품을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객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중개인을 고를 때는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념원은 나는 연금이 싫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해. 여기서는 연금도 잘 고르면 좋은 연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변액연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합니다. 변액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이 자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이 펀드에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수료로 많이 뗀다고 하고 결국 더 나쁜 것은 펀드가 수익을 못 내도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연금은 다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이 무조건 되고 수익도 적당한 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금 상품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 내는 건 정말 아까운데 국민연금 내는 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자기가 낸 금액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금액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붙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통념육은 큰 보상을 얻으려면 이런 위험증은 감수해야죠. 투자운용사업은 철저한 분석을 행한 뒤 원금 보장과 충분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업이다. 이 요건에 미달인 투자운용은 투기일 뿐이다. 즉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큰 보상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험이 많다고 큰 보상을 얻는 거라는 관계가 원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위험이 큰 거는 그냥 위험이 큰 상품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찾아보면 위험은 최대한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들은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위험도 크게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재무적 자유를 원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놀라운 말도 서슴치 않는다. 진실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말이다. 성공한 내부자들이 공통 분모 한 가지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투기를 하지 않고 철저히 전략을 짠다는 점이다. 오렌 버펫의 제1과 제2 투자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1규칙 돈을 잃지 마라. 제2규칙 제1규칙을 유념하라이다. 네이달리오와 폴 튜터 존슨 같은 세계 최고의 해지펀드 매니저이건 세일즈포스 창립자 마크 베니호프와 버진의 리처드 브랜슨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이건 이들 억만장자 내부자들은 예외 없이 비대칭 위험 보상을 제공하는 기회가 없는지 살핀다. 비대칭 위험 보상이야말로 위험에 비해 보상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이다. 위험은 작게 걸고 보상은 많이 거두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구조화 채권, 시장연동 CD 아까 얘기했던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통념 7 나는 안 돼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스킵하지 마시고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마지막 통념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그 실패하도록 만든 스토리 그리고 한계 그리고 두려움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돌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돌파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할 수 없다는 말만 일삼다가 과감히 행동에 몰입해 필요한 행동은 무엇이든 하게 되는 순간이다. 자신의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 순간이다. 어떤 때는 좌절감이나 분노나 스트레스가 돌파구를 만들어낸다. 문턱에 부딪힌 순간 다시는 더는 안 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거는 퇴사를 하려고 계속 마음마음마음먹다가 어느 순간 사표를 딱 던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니면 꿈꿨던 수준 이상으로 훨씬 근사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깨이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특정한 강연이나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책을 만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기로 확실히 선을 긋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로 결심한 순간 이런 거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경험한 게 제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그런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서 지금까지 전생에 동안 좋아했던 빵, 소세지, 햄버거 그런 가공식품을 딱 끊었거든요. 그리고 채소랑 될 수 있으면 강화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먹는 양을 거의 반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강검진표를 보고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보고 순간 딱 결심을 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명까지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나면서 아 이제부터는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직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이렇게 순간적인 결심으로 한 달간의 제 생활이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제 몸 상태도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1년, 2년, 10년 되면은 제 몸이 바뀌면서 저의 인생도 또 다시 한 번 바뀌겠죠. 그렇게 자신의 한 번의 결정으로 자신의 인생이 분기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 트랙이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심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단 한 순간에 질자 결단을 내리고 진심어린 행동으로 이어진 이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이 돌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파구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돌파구를 만드는 3단계 행동 돌파구를 만드는 데는 3단계 행동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힘이 한 대 뭉치면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 커다란 변화가 가능하다. 단 한 단계만 성공해도 효과가 있지만 세 단계 모두 성공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등장하고 또 등장하면서 고민과 고통을 안기는 세 가지 분야는 무엇인가 재무사정, 인간관계, 몸이다. 문제를 돌파하고 성취감을 얻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든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똑같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첫째 전략을 바꿔야 하고 둘째 스토리를 바꿔야 하며 셋째 마음 상태를 바꿔야 한다. 우선은 대다수 사람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전략부터 시작하자. 1. 올바른 전략 찾기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안전한 재무적 미래를 보장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행동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믿는다. 무일푼이었지만 차곡차곡 재산을 늘렸고 지금도 그 재산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그들로부터 전략을 배워라. 그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에 이른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5. 오랫동안 결과를 입증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들이 전략을 따르고 그들과 똑같은 씨앗을 뿌린다면 똑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공은 단서를 남긴다의 정수이다. 그리고 이 책 역시 그런 최고의 사람들에게서 차용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다. 올바른 전략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전략해 준다는 것이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올바른 전략을 사용해 계획을 세우면 수십 년간 힘겹게 싸워야 할 일이 단 며칠 만에의 노력을 통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현존하는 최고의 재무전략을 배울 것이라는 점은 약속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전략에 집착하기는 해도 전략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잘한다. 그 이유는 전략만 있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걸핏하면 그런 전략을 세우고는 끝내 실망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하려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충고를 구한다. 진정한 부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전략을 사용한 사람의 환경과 자기 환경이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람의 전략을 모방할 때는 성공한 사람의 처지가 자신과 조금 비슷한 사람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세 가지 인간관계, 신체, 재무상태이다. 우리가 이 세 분야에서 힘든 상황에 빠진다면 그 원인은 간단하다. 우선 앞에서도 말했듯 올바른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전략이 없으면 실패한다. 그리고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엉터리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내 아내가 만족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내 주제에 무슨 살을 빼겠어. 원래부터 돈을 가진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어. 스스로를 가두는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올바른 전략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전략을 찾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눈앞에 정답을 들이대도 아냐 그건 뭐뭐해서 절대 소용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 올바른 전략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을 알려면 인간적 요소를 건드려야 된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성공의 80%는 심리에 달려있고 20%는 기술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전략까지 알면서도 여전히 미적거리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달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개개인의 심리를 파고들여야 한다. 우리를 이끄는 가치와 믿음과 감정을 파고들여야 한다. 여기가 되게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살을 빼야 되는지 알지만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거를 계속 미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답이 있는데도 행동을 미적거린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이다. 자신이 만든 스토리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실천하기 불가능할 것이고 남들한테나 소용이 있을 것이라는 스토리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건 부자나 운이 좋은 사람,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방법이잖아. 자기를 가두는 스토리를 만들기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변화를 실현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고 바뀌고 성장하고 학습하는 사람들은 전략을 택해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를 붙인다. 역량을 강화해주는 스토리를 할 수 없어 안 할 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하고 말 거야 라는 스토리를 붙인다. 한계를 정한 스토리를 버리고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하지 못하는 다수 중 하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소수 중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스토리로 옮겨간다. 즉 자신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자기한테 입힌 다음에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 스토리가 정말 자신의 스토리라고 믿게 되는 거죠.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역량을 강화해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스토리는 항상 존재한다. 스토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은 우리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견인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돈에 부여한 스토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재무적 꿈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저축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봉급이 넉넉하지 않아서 따로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돈이 돈을 버는 거야가 당신의 스토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공한 내 친구가 만든 스토리는 앞으로 당신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이 단순한 복리 체계를 잘만 이용하면 나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원하는 곳 어디에나 갈 수 있고 정말로 원하는 어떤 인생도 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계를 더 씌우지만 않는다면 한계는 없어. 나 역시 스토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서 재무상태에도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는 본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 상태를 극복했냐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책에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이론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는 꼭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한계를 정하는 스토리와 이혼하고 진실이 담긴 스토리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한계를 긋는 스토리를 없애고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효과가 있는 전략을 찾아내는 순간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장담한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 계속 변명이 되는 스토리를 만들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신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라는 것입니다. 3. 마음상태를 점검하라. 마음상태가 엉망일 때는 스토리를 바꾸기가 힘들다. 기분이 바닥일 때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랑에 흠뻑 빠졌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는가. 장밋빛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다 근사했다. 그렇지 않은가. 정신과 감정의 상태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색을 입힌다. 나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이건 고위급 경영자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마음상태를 바꾸는 일부터 한다. 당신 안에도 불이 켜지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존재하지만 불이 꺼진 순간 모든 것이 죽는다. 그래서 마음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자신의 마음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만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상태를 바꾸고 그럼으로써 마음까지 바꾸는 방법을 배운다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진짜로 자신의 기분을 순식간에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곧바로 마음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른바 생리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움직이는 방식과 숨쉬는 방식을 바꾸면 생각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 동작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움직임이 큰 동작은 모든 두려움이 치료제이다. 생각해보면 두려움은 신체적인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 몸으로 그리고 위장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용기도 마찬가지다.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고 몸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 미리 세컨드의 속도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건너갈 수 있다.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자이면서 하버드대학 교수인 에이미 커디는 테드 토크에서 기술 없이도 편안한 삶을 누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힘있는 사람의 자세인 파워포즈를 취하기만 해도 이 포즈는 가령 원더우먼이 두 손을 양허리에 올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굳건히 서있는 자세나 사무실의 상사가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넓게 벌린 채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는 자세 등 이런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지배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20% 늘어나고 이와 동시에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1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화학적 변화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직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도 즉시 바뀐다. 단 2분 동안 자세를 바꿨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파워포즈를 취한 사람의 86%는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반면 두번째 피험자 집단에게는 다리와 팔을 몸에 딱 붙게 꼬고 2분 동안 앉거나 서있으라고 요구했더니 그들의 테스토스테론은 10%가 줄어들었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15%가 증가했다. 이 두번째 집단의 피험자들은 단 60%만이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화학적인 호르몬 변화도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위대하다는 의미이다. 당당하게 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몸에 몸을 맡길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다는 뜻이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마음 상태가 강하면 강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건 지금 여기서 끝이야. 오늘부터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라는 스토리를 만들었다. 내 모든 것을 다 건 진심이었다. 마음 상태를 바꾸고 스토리를 바꾼 순간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스토리를 찾거나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진짜 돌파구와 새로운 스토리, 효과가 확실한 전략을 갖춘 새로운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대한 전략은 우리 주위에 널려있지만 강력하고 단호하며 영향력을 강화하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전략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이룰 것이라고 진심으로 전념할 것이라는 믿음과 스토리를 저절로 길러내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 상태와 스토리가 합쳐지면 효과적인 전량을 찾아내 실행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고 누려 마땅한 보상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하기 바란다. 가만히 참기만 할수록 적게 얻는다. 그러니 마음 속의 변명과 한계를 정하는 과거의 신념, 어리석고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 상태를 더 이상은 참지 마라. 자신의 몸을 도구로 활용해 순수한 의지와 결단과 진심어린 전념이 가능해지도록 스스로를 변신시켜라. 도전을 만나면 꿈을 향하는 길에 놓인 과속방지턱에 불과하다고 마음 깊이 믿어라.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큰 동작을 취하고 여기에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 더해진 순간 당신의 역사는 새롭게 써지기 시작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모든 인생 분야에서든 진짜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소수 중 하나가 되어라. 대다수 사람들은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가 결국에는 진짜 능력보다 한참 밑도는 삶과 생활 방식이 안주한다. 무언가 거대한 일을 시작하면 실망감이야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실망으로 그치는 대신에 그것을 추진력 삼아 새로운 답을 찾아내라. 실망감에서 배워라. 모든 실패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온다. 영혼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데도 혹시라도 다음번에 왜 무언가를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찾아내려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런 자신에게 콧방귀를 끼어라. 마음 상태를 바꿔라. 초점을 바꿔라. 진실로 돌아가라. 점검법을 바꾸고 진실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라. 좋다. 심호흡을 하거나 큰소리로 외쳐라. 일어나 몸을 마구 흔들고 움직여라. 과거에 자신을 제안하던 일곱 가지 통념을 쫓아냈으니 이제는 재무적 자유를 향한 일곱 단계 성공 계단의 세 번째 계단을 밟을 시간이 왔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게임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꿈이 정확히 실현됐을 때의 구체적인 숙자를 제시할 것이다. 재무적인 꿈이 이루어진 다섯 가지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마다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무 계획을 설계하고 계획을 개선하고 상상보다 재무적 꿈이 더 빨리 실현되도록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부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3부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무슨 탁상공론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던지 아니면 책을 사서서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신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고 감정이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이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을 하게 하는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조그만 일에 실천을 해보세요. 조그만 것에부터 실천을 하면 결국에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실천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에 관한 잘못된 통념 6가지랑 자신이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3부까지 읽었거든요. 이게 거의 9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반 정도를 읽은 상태고요. 그래서 자신이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갈망이 크신 분 그리고 자신의 행동 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거는 재테크 관련 서적 반 그 다음에 자기개발 서적 반을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재테크 관련 책은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읽으면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바뀌면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그 내용이 기대되시거나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널리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